니가 사준 침대에서 방안구석에 놓여진 니가 사준 시계를 보며 하루를 시작해본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보낼까 고민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내 곁엔 니가 없는데 이젠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지 않는다 떠난다 떠났던 그대가 남아있던 그대가 이젠 볼 수 없다 떠난다 떠났던 그대가 이젠 볼 수 없지만 지워지지 않는다 내 곁엔 니가 없는데 이젠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지 않는다 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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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가 남아있던 그대가 이젠 볼 수 없다 떠난다 떠난다 떠났던 그대가 남아있던 그대가 남아있던 그대가 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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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있던 그대가 남아있던 그대가 남아있던 그대가 니가 있던 자리에서 오늘도 잠에서 깬다 아멘